누가 언니한테 반항해? 시끄러어? 혼나? 이게 그냥 어딨어 그냥 지가 잘못해놓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맞을라고 어쭈구리 꼬라지 꼬라지 아주 그냥 조용히 안해 너 일로와 일로와 궁뎅이 맞아야 되겠다 어? 조용히 해 김콩순 콩순아 누가 언니한테 으르렁거려 어? 누가 언니한테 누가 언니한테 으르렁거려 이리와 이리와 이게 꼬라지가 알지 꼬라지가 알지 꼬라지가 알지 공순아 언니 봐 감사합니다.